네. 우리 공부하는 거 조금 체계를 갖고 공부를 하려고 이거 공부 목표는 우리는 한국말 하기 베트남 말하기 공부 목표입니다. 한국말, 코리안 말하기, 베트남 말하기. 말하기 잘하려면 듣기 잘해야 돼요. 일본 말하기 하고 오늘 3분 대화 한번 해봐요. 오늘 주제는 스포츠. 한국어로 먼저 하고 내일 베트남어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하는 거 하고 이건 아직 준비 안 했는데 이거 하고 파닉스 발음 발음하고 발음 발음하고 문법 하게 할 건데 이거는 아직 준비 못 했어요. 내일, 나이마이 준비하고 이거 오늘 주제의 대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거 그 이거는 케이는 내 이름이에요. 오케이. 경식이고 3월 7일. 그러니까 만약에 틴이 하면 틴 0307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뒤에다가 공부할 내용 올리면 돼요. 원하는 거 공부 있으면 올려놓고 같이 공부하면 돼요. 네. 그러면 좋아요. 오케이.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말하기는 이거 자유 주제 선택해서 말해도 되고 1분. 고민할 수 있으니까 과일 얘기 하나 아니면 좋아하는 생선, 물고기 하나 먹는 거 뭐 할 거예요? 몰라요? 과일. 오케이. 그럼 내가 생선할게요. 자, 그럼 나부터 할게요. 목은 내가 좋아하는 생선은 우럭입니다. 우럭은 영어로는 락피쉬라고 하고 바위 근처에 살아요. 우럭은 낚시할 때도 재미있고 먹을 때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럭 구이로, 생선 구이로도 먹을 수 있고 회, 회로도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운탕이나 지리, 미역을 넣고 국을 끓여서 지리로 먹을 수도 있고 겨울에는 우럭 포를 떠서 말렸다가 찜을 먹거나 아니면 태안에서 유명한 우럭 젖국 같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우럭은 아주 좋은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몇 프로 들었어요? 파울라우 반전. 20% 생선 이름 뭐예요? 무어 네, 우럭. 우럭 뭐가 봤어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근데 부산은 우럭 많지 않은데 여기는 우럭 크네요. 여기 있으면 우럭 쉽게 먹는데 부산은 뽈락 있어, 뽈락. 저쪽. 근데 영어로 뭐예요? 뭐라고 해요? 우럭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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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베트남에 비슷한 거 있긴 있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오케이. 과일. 먹분. 우럭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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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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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물을 식도 건강 감이 감 감 감 제가 좋아하는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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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한국에서 많은 종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30% 이해했어요 감은 귤이에요? 오렌지 오렌지 좋아하고 건강에 좋고 잘 몰라 이번에는 스포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서로 얘기할 때 물어볼게요 티는 어떤 스포츠 좋아해요? 제가 축구 축구 하는 것은 좋아해요 나도 축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축구 해봤어요 아 네 근데 아마추어 축구부 축구 잘 했어요? 조금 조금 해요 아 네 자 축구는 왜 좋아해요? 아 친구, 친구가 지근 수 있어요 그리고 축구 경기도 좋아해요 아 그 보통 부산에 그 조기축구 알아요? 조기축구 아 네 네 조기축구 해봤어요? 아 안 안 해봤어요? 음 내가 내가 작년에 시흥에 시흥에 시흥 경기도 시흥 알죠? 경기도 시흥 시흥 네, 네 생전 수영하러 갔었는데 생전 수영 배우러 갔어요 자격증 따로 왔는데 거기 배우면서 3일 2일인가 3일인가 있었는데 베트남 친구들이 거기서 축구 많이 했어요 시흥해서 축구 많이 해요 팀 이렇게 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축구 많이 해요 음 축구 여기서 베트남 사람 많이 있는데 주말에 주말에 축구해요? 축구해요? 티는 낚시 가고 베트남은 축구하고 알아야겠어요 네 알겠어 그럼 만약에 낚시가 안 좋은데 축구하러 가요? 네 축구 하러 가요? 몇 명이나 해요? 축구 일곱 명 일곱 명?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하는 축구 선수 누구예요? 베트남 축구 선수 아니에요 아니 아니 좋아하는 베트남 축구 선수 누구예요? 축구 선수 응 베트남 음 아무나 아무나 몰라요? 오케이 아무나 저는 외국인 외국사람 그럼 외국선수 네네 외국사람 외국사람 누구? 손홍민 손홍민 좋아해요? 나도 손홍민 괜찮아 열심히 하는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요정도 좋아요 내일은 베트남어로 해봐요 네 오케이 자 이거 사진 보고 이야기하기 아 도이센 노이 땡 음 가오 땡한 음 음 여기는 아 집 아 집 집 안에는 음 나무와 꽃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한 대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한 대 있어요 여기는 집안에 나무와 꽃이 있어요 나무와 꽃이 있어요 오토바이도 있어요 음 오케이 그러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네네네 아 오케이 네 제 노이 카운 음 여기 있는 베트남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여기는 베트남의 절이에요? 사원 그런데 여기는 베트남이 아니에요 세임벳 써봐요 세임벳 내가 한국말로 해볼게요 여기가 어딘지 나는 발리 여행 갔을 때 랭봉 안에 갔어요 여기는 랭봉 안 해변 앞에 있는 힌두교 사원입니다 나는 발리 여행을 갔어요 발리 여행을 갔을 때 랭봉 안에 갔어요 여기는 랭봉 안 해변 앞에 있는 힌두교 사원입니다 너무 길어요? 네, 길어요 너무 길어요 오케이, 그러면 짧게 여기는 발리에 있는 힌두교 사원입니다 여기는 발리 여행? 발리에 있는 아, 발리에 있는 여행? 힌두교 사원입니다 힌두교 사원입니다 세임벳 뭐라고 해요? 레이람 자, 이제 랭봉 안에 있는 힌두교 사원입니다 네, 랭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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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종교는 힌두교에요 인도네시아 종교는 이슬람교인데 발리섬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팀은 뭐에요? 힌두교? 안도 종교 종교 안도 네, 힌두교 발리는 힌두교가 90%? 지금 뭐 이뻐센? 지금 뭐 이뻐센? 힌두교 안도 인도에는 힌두교 많이 해요 근데 발리도 힌두교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 믿어요 네, 이슬람교 여기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요 다일라 발리 오 인도네시아 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랭봉 랭봉하는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냥 그 울라우트, 랭봉한, 젠발란, 꾸따, 짱구 이렇게 서핑하는 장소 많이 있어요 서핑하러 갔어요 록성 랭봉한 그냥 이름이에요 힌두교 이름 몰라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보면은 아 네 오케이 자 이거 여행에 관한 단어예요 저는 말레이시아도 싱가볼 가봤어요? 여행은 가봤어요 아 말레이시아 나도 가보고 싶어요 유리? 여행 여행 미엔된 도착하는 곳 목적지 도착하는 곳 퐁장된 관광가이드 관광 안내원 가이드 릭진 여정 여정 여행 일정 여행 일정 담관 구경 구경 관광이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관광 Q&D 학교에서 가는 거 학교 현장 학습인가 아니면 소핑 피크닉 비슷할 거 놈 그룹 모임 또는 단체 그룹 팀 방학 방학 동영 지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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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장 아마 유명한 장소 유명한 장소 유명한 장소 퓨루 퓨루하다 모험 모험 퓨루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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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품 기념품 깍산 호텔 호텔 퓨루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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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교통수단 교통수단 퓨루니엔 베트남 베트남의 버스 경거장 버스 타는 곳 풍짠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버스 타는 곳 풍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반도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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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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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마크라고 보통 그냥 얘기하는데 기득 부산 랜드마크는 어디에요? 랜드마크 기득 오 부산 오다오? 광안리 아니면 저기 수영만 아니면 용두산공원 가봤어요 용두산공원 안 가봤어요 아니면 해운대 서울 랜드마크 남산타워 남산타워 경복궁 경복궁도 괜찮아요 이거는 정하기 나름 근데 대부분 높은 건물을 정해요 만화는 아는거고 깐파 어드벤처하고 비슷해요 휴루하고 비슷해요 탐험 자찬이다 깐파 루지안 요가 요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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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티켓 티켓 짜잉엠 자잉엠 병헌 병헌 네 열 문장 해봐요 일단은 테잉백 읽어주세요 네 저희 다 닫툴즈릭 된 모의 루지앤 모의 저희 다 닫툴즈릭 된 모의 루지앤 모의 모의는 새로운 곳이죠 티아잔 하면 아까 티아잔 뭐라고 그랬어 랜드마크 목적지 새로운 목적지에 가는 여행 계획을 다 닫툴즈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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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했어요 예약 예약했어요 예약 다 닫툴즈릭 다 닫툴즈릭 . 로그 positives 다 닫툴즈릭 다 닫툴즈릭 다 닫툴즈릭 구경하려고, 우리는 관광안내원이 안내를 할거에요. 관광안내원이 안내안요. 다음은 관광안내원입니다. 관광안내원이 등장에 관광안내원이. 여행일정. 여행일정이 통보되다. 관광안내원이. 유명한 장소들로 둘러보는 것입니다. 여행일정. 유명한 목적지는 목적지 같은. 구경하는거에요. 네네. 다음은. 여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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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유명한. 유명한 역사 유적. 유적들을 보러 갔어요. 구경했어요. 네. 여행일정. 네. 우리는 유명한 경험했어요.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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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에 대해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아. 네. 네. 여행일정. 우리곳은. 우리 호텔. 우리 호텔. 다음날이. 우리 호텔. 편리한 곳, 바 텐니 텐니 뭐예요? 텐니한, 텐니 또 아이마이는 또 아이마이 텐한 편리하고 편안한 편안한 네네, 오케오케 아 통치엔 동투어, 세빛과 세댁 세댁 세댁라지? 자전거 아, 자전거 통치엔 교통수단 투어 교통수단은 버스나 자전거 마우고 네, 마우고 같은 버스도 아, 오케 우리 둘 다 뭐, 각 100 상관 즉, 이제 비엔또이잔 우리는 표두를 찾았다 표둘은? 전에 텐티엠 시간 텐티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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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인 아 아 저렴한 할인 시간 시간을 할인 아낄 수 전에 소를 사야만 해요 나중에 봐요 한번 한국어 있어요 이따가 생뱃 정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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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땐? 권땐? 잊어요. 잊을 수 없어요. 권땐. 내가 한국말 할테니까 티엥베 한번 얘기해봐요. 나는 새로운 여행지로 여행을 예약했다. 조금 전에 여행을 예약했다. 다락..DA DAC? 바다다. 가이드도 우리를 관광하는 동안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여행 일정에는 유명한 관광지 방문이 포함되어 있다 여행 중에 우리는 유명한 역사적 유적지를 방문했다 여행 동안 우리는 현지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은 편안하고 편리한 곳이었다 여행에서 우리 교통수단은 버스와 자전거였다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전에 관광 티켓을 구입했다 여행 중에 우리는 현지 특산품 기념품을 구입했다 이 여행에서 우리의 경험은 잊을 수 없다 경험 최고 경험 경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읽고, 그리고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정말 놀랍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읽고 있는 책을 읽고 그리고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정말 놀랍지! 계획의 책을 읽고 있는지? 내가 말하지 말라고 말해야 할 뿐 그가 언제나 내가 말할 때 우리의 전화가 응, 당연히 또 준비할 수 있어요. 아, 말이야. 나 지금 중타스 했고, 뭐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한 번 해볼게요. 안녕, 여행 일정을 확인했어? 안녕, 아직 안 봤어. 나는 어떤 확인이야? 나는 일정을 살펴봤고, 몇 가지 재미있는 관광지가 있어. 와, 정말 좋죠. 무엇이 특별한가요? 있어. 우리는 역사적인 유적지와 몇 가지 유명한 장소를 방문할 거야. 정말 의미있어 보이네요. 당신의 계획에 무엇이 또 있으나요? 또한 우리 해변에서 쉬고, 지역 상점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실 거야. 정말 멋진 계획 같아요. 언제 출발할 거예요? 다음 주 주말에 출발할 것 같아. 함께 가겠어? 물론이죠. 나는 이 여행을 이때 하고 있어. 그럼 결정이야. 우리는 함께 멋진 여행을 할 거야. 오케이. 아, 게임 계획으로 한 번 봐요. 4분 남았으니까 빨리 해야 돼. 안녕. 여행 계획, 계획을 했어? 여행 계획 짰어? 이거예요? 좋아, 아직. 좋아, 아직. 좋아, 아직. 벤더콕 계획이 무슨 계획 있어? 네, 무슨 계획. 우리가 샘과 리칭아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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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정하고 모쏘지엠 담관투비. 재미있는 관광지. 리경. 네, 있어요. 좋아, 좋아. 네, 좋아. 소지아랑 주의? 뭐 주의할 거 있어? 네, 주의. 고다이 뭐예요? 고다이? 네, 있어. 응, 고다이. 아, 고다이. 우리가 세계에 방문. 아, 방문. 아, 방문. 소지아 장소. 리칭 유적, 역사 유적 가고. 너바이아 디아 잔 노이팅. 유명한 장소를 갈 거야. 네틱 라 투입이 재미있게 들려. 재미있겠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 오케이. 계획과 만 너의 계획은? 아, 능지 각? 다른 거 없어? 다른 각? 다른 뭐, 뭐, 뭐 또 있어? 응? 뭐, 뭐, 뭐 또 있어?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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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한. 또 한. 또 한. 그래. 또 한 중탁 또 한. 세 잔 또 잔. 시간을 가질 거야. 두 잔. 두 잔. 또 잔. 바이빈? 해변에서 쉬는 시간. 쉬는 휴식시간. 바다 땀 깎고 아항 지하풍. 지역의 상대와. 가게. 가게를 갈거야. 좋은 계획처럼 들려. 좋은 계획이야. 언제? 출발할거야? 추엔디 여행 갈거야. 생각이야. 좋은 계획이야. 좋은 계획이야. 다음 주말에 갈 생각이야. 같이 여행할래요? 같이 여행할래요? 오케이. 좋은 계획이야. 당연해. 물론. 아주 기대해. 좋은 계획이야. 가는 날을 기대해. 좋은 계획이야? 멍쭈? 멍쭈 기다리다. 기다려. 기다려. 바이빈다. 구애틴. 결정했어. 네네. 결정했어. 그럼 뭐 주엔디? 두엣보이. 함께 가면 재미있을거야.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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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했어요. 그럼 내일 준비한거 한개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되요. 준비. 이 파일에다 올려도 되요. 여기다가 잠깐만. 지금 준비할 때 1분 남았는데. 위에다 올리면 되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올려. 여기다가 넣으면 되요. 여기다가. 오케이? 네. 추가.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ongoing. должны 부탁드려요. OKAYA learntICS 모些 derecha tem, your friend, your friend. KKNO otrosONE, your friend. OKAYA. IMP Shoutout.